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다를 종목 엘에스 머티리얼 주고요. 현재 24,700원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 1.6%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뭐겠습니까? 지금 이 상단 구간에서 매집은 해놨는데 잘 간다고 하니까 매수를 했는데 지금 잡자마자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지키는지 좀 구상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엘에스 머티리얼즈 어쨌든 2차전지 섹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울트라 커페시터가 앞으로의 시장을 봤을 때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모멘텀에 대해서는 절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주가 낙폭자리가 왜 나오고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까지 이만큼이나 내려왔으면 혹시 지금 이 타이밍에 매수를 해도 될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매수한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히든조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엘에스 머티리얼즈 앞으로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보유를 하면서 우상향을 기대를 할지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추가적인 예수금 혹은 소액이라도 충분히 일단 담아놔 보시라고 혹은 관심 종목에 등록만 해놓으시라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히든조목 하나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서 제가 남겨놓은 히든조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엘에스 머티리얼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엘에스 머티리얼즈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장 초반부터 매집이 굉장히 잘 이뤄지게 되면서 유통 비율이 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급등나기 쉽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파두 사태가 있었습니다. IPO 섹터에 대한 모든 영업 이익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가 6천원이었는데 5만원 자리, 즉 라운드 페게 자리까지 충분히 기술적 상승 추세를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엘에스 머티리얼즈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낙폭 흐름이 제한되는 지금 이 3만원을 결국은 다시 한 번 지켜내지 못하고 2만 5천원까지 깨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낙폭 자리가 대체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기대감 아니면 우려감으로 이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발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반영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금 이러한 낙폭 자리 과대 낙폭 자리가 왜 발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IRA라는 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북미에서 만들어진 부품과 광물을 사용해서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ANPC 즉 첨단 제조 세액 공제라는 혜택을 줄 건데 쉽게 말해서 북미에서 만들어진 부품과 광물에 지금 2차전지 섹터가 같이 묶이게 되면서 IRA 23년도에는 모든 2차전지가 전부 다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24년도에 들어서부터 트럼프가 다시 한번 제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바이든도 연임을 하겠다라고 리턴 매치가 발생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중간 점검을 했을 때 트럼프가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트럼프는 자국민과 자국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본인이 만약에 당선된다 그러면 IRA를 축소하거나 폐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서 지금의 2차전지 섹터가 전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까? 아니죠. 자 그리고 바이든이 지금 내놓은 이 IRA에 대한 정책도 결국은 25년도입니다. 이것도 기대감 때문에 23년도에 모든 2차전지 섹터가 올라갔던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건 팩트입니다. 팩트. 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쳐보자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전기차를 안 만들 겁니까? 아니죠. 수소차를 안 만들 거예요? 아니죠. 전부 다 친환경에 대한 섹터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오전층이 파괴가 되고 있고 지구의 수명을 깎아먹고 있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막 우리 편의점 가서 봉투 하나만 사더라도 오늘은 북극곰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항상 떠 있잖아요. 이러한 친환경에 대한 섹터는 앞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팩트를 가지고 지금 당장에 기대감이 어쩌네 우려감이 어쩌네 이러한 팩트가 아니라 추상적인 내용들 가지고 야 얘네 뭐 한대 야 얘네 뭐 안 한대 이러한 내용들 가지고 추상적으로 매매를 하실 게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한 시세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LS 머티리얼즈 제가 상장 직후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LS 머티리얼즈 매수하셔야 된다. 얼마에? 3만원에. 여러분들한테 12월 14일 날 이 LS 머티리얼즈 분명히 3만원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에 여러분들한테 IPO 테마로 상장 직후에 급등 패턴이 있을 거고 라운드 필기 자리가 예상이 되니까 4만 9천원 자리 뭡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라운드 필기 자리라고 라운드 필기 자리가 뭐예요? 5만원 뭐 만원 뭐 아니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를 라운드 필기 자리라고 합니다. 이 호가 단위가 바뀌게 되는 자리는 상승 추세에 있어서 라운드 필기 자리를 만나면 아주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하락 추세에 있어서 라운드 필기 자리를 만나면 아주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5만원이 아니라 4만 9천원에 전부 다 매도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매수 타점을 확실하게 어떠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매수 타점뿐만이 아니라 매도 타점 내가 돈을 버는 순간은 어디예요? 매도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에서 사든 3만원에 사든 4만원에 사든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내가 산 가격보다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내가 돈을 버는 시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매도 타점, 매수 타점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타점 공유 받으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여러분들 전부 다 LS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LS 한글로 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매도하는 시점이 왜 자꾸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제가 조금 억울해서라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한 번만 볼게요. 자, 이전에 에코프로 차트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쌍봉 찍고 나서 그대로 눌러 앉을 거다. 그대로 눌러 앉으면서 원위치 될 거다. 너 심풍지야 기억 안 나냐? 이런 식으로 쌍봉 찍고 그대로 눌러 앉아버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점에 정확히 에코프로 100만 원은 넘어갈 겁니다. 그 이상은 두고 봐야겠지만 100만 원은 넘어갈 겁니다. 지금 이 삼각수렴이 교차하는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2차 파동 나올 거니까 홀딩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던지고 나가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단기 평산이 이탈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130만 원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15만 원에 매수를 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우리 국내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 그랬어요. 기대감과 우려감으로 차트의 변동폭이 발생된다고 그랬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선반영이 되는 차트를 갖고 있어요. 선반영이 되는 시장에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반영이라는 말 참 잘 지었어요. 그죠? 우리가 10만 원에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가까지 68만 원인 지금 현재가까지 무조건적인 장기 보유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누가 매수를 잘하냐 누가 누가 매도를 잘하냐 내기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돈을 버는 시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은 반드시 매도하는 타점에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러한 상단 구간에서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대응의 영역 이 대응의 영역에서는 내가 말 그대로 대응을 하는 만큼 이게 어떻게 된다? 내가 돈을 버는 구조가 된다. 쉽게 말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만큼 내가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상단 구간에서 내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대응을 못하는 만큼 내 손실이 발생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에코 프로 뿐만이 아니라 LS 버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매수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25,000원 3만원 4만원에 매수해도 5만원에 매수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수납매는 반드시 올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전부 다 LS라고 보내주시면 전부 다 타점 공유 드릴 거니까 무조건 무상으로만 말씀드릴 거예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필요하신 분들 010-5073-8568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타점 드리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세요. 라고 내동매매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노동매매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분석을 가지고 시세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다니까 남들이 간다니까 남들의 투자 방식에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게 내동매매입니다. 근데 저를 따라서 똑같이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언제까지나 참고자료예요. 참고자료 참고자료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분석값과 예측값이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제공해드리는 참고자료를 여기다가 더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무상으로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는 분석값과 예측값 당연히 있으시겠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주식을 잘한다고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스킬에 대한 부분 대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자료로서 그냥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보내드리는 제가 보고 있는 이 관점에 대해서 그냥 공유를 받으시고 아 얘는 LS머트를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얘는 매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010-5073-8568원으로 LS라고 단 두 자만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도 저한테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아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시점에서 보시는구나 그러면 또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그런 내용들 토대로 제가 또 업로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고충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의 평단가는 어떻고 이러한 부분들 제가 참고해가지고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5073-8568번 지금 LS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다 평단가도 같이 한번 보내주세요 평단가 LS라고 두 자 보내시면서 추가적으로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중까지 퍼센티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분석해가지고 피드백 한번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보내주시면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가 뭐겠습니까 LS 머티리얼즈 솔직히 말해서 당장 내일 당장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이 찍히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재료가 병행되지 않는 이상 단기적인 급등을 노리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지금 매수를 하던 3만원의 매수를 하던 앞으로 우리가 수익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에 있어서 앞으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그럼 이 시간은 곧 어떤 걸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기회비용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기회비용 자 그러면 이 기회비용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 하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자 24년 상반기에 자 24년 상반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타점 공유 이벤트 드립니다 1억 투자금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자 24년 상반기 6월까지 해가지고 1억 투자금 만들어 볼 거고요 얼마 가지고 300만원 가지고 자 소액인 만큼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야 무슨 300만원 가지고 1억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분명히 가능성 보여드렸어요 그죠 알고 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이벤트고 제가 원래 좀 빨리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포트 구성이 조금 뒤처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3월 11일인데 지금부터 이제 6월까지 해가지고 1억 투자금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만들어 볼 거고 일단은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거니까 비용에 대해서는 절대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포트 구성을 하느라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300명까지만 제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입장하시게끔 제가 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300분까지만 진행하게 돼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24년 상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반기에 시즌2 할 겁니다 하반기 시즌2 할 거고 시즌2 때는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공격적인 투자하기 전에 1억 투자금 가지고 시즌2 고대로 갈 거고 쉽게 말해서 뭐다 300분 정원 차면은 상반기 프로젝트 고대로 들어갔다가 하반기 고대로 가실 겁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300분 고대로 시즌2까지 진행할 거니까 3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상관없어요 천만원도 좋고 10만원도 좋습니다 전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두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에이 10만원 가지고 뭘 해 에이 100만원 가지고 뭘 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제안을 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상관없고 저는 일단 300만원 딱 준비해놨어요 저도 안 쓰는 계좌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비중 똑같은 수익금 가져가려고 300만원 딱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안 쓰는 계좌 있으시면 300만원 정도 혹은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좋습니다 수액 가지고 하시는 분들 전부 다 환영이니까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같은 비중 같은 수익금 챙겨가면서 1억 투자금 프로젝트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배제를 했어요 우리가 충분히 저점에서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선정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 1차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단기적 대응 하시려는 분들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수면 아래 우리가 충분히 저점에서 편안한 타이밍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전부 다 포트 구성을 해놓은 거니까 나는 단기적 대응이 필수 요소입니다 나는 무조건 생기 유지를 위해서 단타를 쳐야만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시그널 공용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다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까지만 진행하고 제가 너무 많은 메신저를 이용하다 보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몸둥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 가능하신 분 그리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어디로요 010 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링크 텔레그램 링크 전부 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LS마티리얼즈 타점도 받아보고 싶고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LS 매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 5073-8568번으로 LS 혹은 매수 혹은 LS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탄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 놀아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000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